한편 미래모키 포럼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성애를 일부 도덕교과서가 편향되게 기술하고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모키 포럼은 특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서가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 찬반 논리를 균형있게 제시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옹호만 나열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인식 왜곡과 동성애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모키 포럼은 도덕교과서의 지필 기준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것이지 동성애가 정상이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기술하라는 것은 아니라며 교과서의 재심의와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포럼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덕교과서의 사용을 거부하고 동성애 조정 금지 서명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